거제시가 도시지역과 농촌이 공존하는 곳인데 투게더판 세상인삼 농장은 앞에는 도시가 있지만 100m 이상 떨어져서 산키석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논이나 밭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연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특허받은 형식의 비닐하우스에서 세상인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지역민들에게 세상인삼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중이고 그리고 열심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